김성우 기성삼씁니다 너만 보인단 말이야 사진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뻐 죽겠어 잘생겼어 이 녀석 오늘의 수은터저도 역시나 기성삼씁니다 저는 수은터저도 인터뷰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무슨 한국 시린 줄 알았어요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요 타석에 섰을 때 어떤 느낌이 왔습니까? 별로 아무 느낌도 안 왔어요 평소처럼 쳤답니다 평소처럼 쳤답니다 박수 부탁드리고 최근 김성욱 선수의 홈런은 계속 2점짜리 홈런만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2점짜리 홈런이었습니다 다음에 3점짜리 홈런 기대해봐도 될까요? 네 자신감 자신감 desenvol 치 오늘 우리 팬분들 오늘 cir geri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김성욱 선수가 저번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김성욱 선수가 나라는 사람이 나오면 팬들이 실망을 하시는 것 같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팬들에게 오늘의 수은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반에도 별로 못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마음 편하게 계속하고 감독님께서 많이 기회를 주셔서 지금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자신감 붙었습니다. 여러분들의 응원 때문입니다. 김성훈! 김성훈! 이 목소리 가슴에 딱 기억하시고 다음에도 멋진 플레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김성훈 선수에게 다시 한 번 더 입장 말씀 부탁드립니다. 김성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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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자리해 주시고 우리 선수들을 믿어주신 여러분들이기에 오늘은 승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항상 오늘처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